짜란!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민입니다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죠? 네 지금 아 저 오늘만 해도 샤워지 두 번 했어요 여름 캠핑은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이 덥고 습하고 한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에어컨까지는 살 여력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여름 캠핑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 못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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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큘레이터 아닙니까?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 블루필이라는 휴대용 선풍기 강자인 회사에서 만든 크루카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만 미리 암페어의 배터리 용량 색상 조절이 가능한 LED 핸들바 급초음파 모기벌레 퇴치 기능 빅사이즈 오염날개 크루카 크루카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열어주시면 파우치 그리고 요게 삼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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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를 한번 열어주시면 짜잔 이렇게 크루카 이렇게 있고요 핸들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루카 크루카 한 번만 이렇게 꺾어주면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그게 체결을 하고 나서도 약간 헐렁헐렁하거나 약간 돌아가면 푹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볼트 형식입니다 돌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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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결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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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루카의 약간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전역되면 더 보여드리겠지만 여섯 가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깔은 노란색을 띠는 주광색 그리고 하얀 빛을 띠는 주 백색 두 가지고 각각 3단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조절이 되면서 여섯 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크루카 캠핑용 선풍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크루카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인체의 무해한 극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해충이나 벌레가 근처에 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인체의 무해한 20kHz에서 55kHz의 히든 소음파 발생장치로 모기 해충 곤충 쥐까지도 퇴치합니다 인체 무해한 방식으로 평온한 캠핑을 서포트합니다 이 부분을 꾹 눌러주시면 삑 소리가 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조명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상 이 기능 하나로 크루카의 장점은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캠핑이 너무 좋은데 여름에는 벌레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라미님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세계 유일한 벌레 퇴치 기능이 탑재된 선풍기인데 말 다 했죠 뭐 솔직히 선풍기 기능이 조금 딸려도 벌레가 싫다 하면 이거 살 것 같아요 초음파 벌레 채찍이 싼 게 2-3만원 비싸면 5-6만원 하는데 6만원대 선풍기 가격에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기능이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능이 있다는 데에서 저는 이제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 조명을 끄고 여기만 눌러주면서 이 초음파 부분만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풍기나 조명 필요 없이도 초음파만 사용함으로써 이 벌레나 구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겠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요 C사에 600 플러스보다는 약 2cm 정도 더 커진 그런 날개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졌다는 장점이 있고요 최대 44시간이 가능한 10,000mAh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했을 때 무려 44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최고 단계인 4단계로 했을 때에도 10시간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단 가장 선풍기적인 기능을 가장 잘 하면서 해충이나 벌레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면서 보조랜턴 효과까지 보일 수 있는 이런 캠핑용 선풍기는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캠핑용 선풍기를 한번 살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크루카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루카 크루카 날씨교육 전부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